이번 무대를 또 멋지게 펼쳐주실 분은 열정의 무대 여러분들의 엔돌핀을 팡팡 터뜨려줄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허스키 장님과 함께합니다. 신나는 노래 귀여운 여인 함께 하겠습니다. 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. 허스키 장이 왔습니다. 아우! 제주선, 태옥사, 아, 최병호! 헤이! 아우! 헝! 여! 아싸 불타는 이 기분 그녀가 좋아 매력있는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의 불법 빠질 것 같은 첫눈에 안할 그 여사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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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돼 어쩌면 좋아 이 말은 어쩌면 좋아 이 말은 어쩌면 좋아 하! 하! 누가 날 좀 말려 주세요 하! 이 말은 누가 날 좀 말려 주세요 하! 하! 한글자막 by 한효정